월요일 볼까? 윤재인은 그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 맞아요? 네잉 아나를 못하니까 딴 걸 해봐야겠다 펑크래 장인? 아니요 파라 장인입니다 파라 할게요 제가 또 파라를 오지게 해줘요 아 쟤나타 승률 떨어졌어 62%야 아 아 쟤나타 접어야겠다 공정크 안되지 여기 공정크는 좋은데? 쓸만한데 나름 나름 쓸만한데 원래 제가 67%인가 68%인가 그랬을걸요? 쟤나타 승률이 엄청 높아왔어요 아 네 좀 많이 떨어졌어 작전 도uxe 마다 Garcia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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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던 그 아까 엔 대기 유난 저는 그런 분 코멘트를 안해서 해보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아유 호그, 호그 날려버리 호그 얼었죠 우리가 외치는 그림이야 오! 호잉 뭐지? 한 명이 한 명이 사라져갔어 오케이 디바 디바 뒤에 2층 왼쪽 2층에 안 와 호그 뒤에 떨어졌어요 호그 뒤에 떨어졌어요 호그 디바 그 주유소 밑에 주유소 안에 루시오 화물 뭐야 라인 라인 뒤에 2층 호그 이렇게 뭐야 뭐하는거야 호그 라인 각제다가 그냥 포기했어 testosterone 호그 아유, 혈배맞았어 아프다 어머니 딸한테 응 안 돼 아악 죽을 뻔 아니 일기 먹으러 갈라고 해 하나 떨어뜨리기 어 뭐야 안 떨어졌어 1층으로만 2층이 없거든요 오 개잘싸 아 나 어 빼야겠다 빠져요 아 잔다 나이스 디바 뻘궁 빠져요 빠져요 호프 그래 빠졌어요 라인 지웠어 일로와봐 솔저 개피 사물 좀 밀게요 사물 쪽으로 와요 에잉? 불쾌요 불쾌요 꽉 원송아 너한테 맡긴다 나 죽을거 같애 루시 1벤 루시 1벤 아니 가 commun 두부 상대서 정의가 나인 지 Wiz inar 같은 앞으로 hasta 네, 태웠어 아, 솔저님! 아, 나 산다 솔저님 미친 근접공격이 죽었어 아니야, 평타에 죽었는데 와, 이걸로 봤네 깨! 이거 호그 혼자있다 솔저 떨어뜨렸어요 아..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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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존재님 제가 오늘 커세어 K70을 샀는데 K65랑 동일 모델의 숫자 패드 있고 없고만 다른 이게 65모델하고 숫자 패드 있고 없고만 다른 거예요 감사합니다, 안경 추이니 전 65 쓰죠, 왜냐면 틱 기릿스가 좋아서 바꿔야겠는데, 이걸 내가 너무 뒤진다 안 돼! 안 돼!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빌었죠 66분 국대에서는 음 이 정도 많이 빌었지 점수 1대 0 수비는 똑같은 폭탄 쓰는 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 나쁘지 않아서 오케오케 오케오케 저희가 화물 화물에서 한 번 막아보죠 아 아나 모스트가 두 명이래요? 누구 아나 모스트 있어요? 야 여울 저요? 아니요 저는 아나 모스트가 아닙니다 승률 35%는 절대 모스트가 아니에요 내 점수 갉아먹는 쓰리 같은 영웅이지 모스트가 아니에요 그건 승률 35%에 모스트 1이면 지금 한 400점 날아갔는데 아나 때문에 클렌 장사 10 아 10개 다 모았어요 12레벨도 있던데 막 클렌 상자 까는 사람들 보면 열 십 12개의 12레벨짜래 클렌 상자도 까던데 고건 뭐예요? 끌려가면 말좀 해줘요 예잉 굳이 마이크 돼요? 네 말 안하시죠 네? 말 안하셨죠? 저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? 3 4 3 2 1 3 1 시작 오케이 루이쉬 죽어버렸고 잘 컷 어이 자리야 에너지 많이 채워버리기 자리야 주름실드 빠졌고요 1 3 2 3 2 3 4 5 5 5 5 5 5 5 5 5 6 4 5 5 5 5 5 6 5 5 5 5 방벽 개피 다리야 오우 에너지 많이 찼는데 죽어버리시고 뒤에 루슈 왼쪽에 루슈 루슈 뒤에 있었는데 루슈 숨어있어요 루슈 숨어있어요 루슈 숨어있어요 루슈 숨어있어요 나이스이 어 팔아맞았다 자리야 자기실드 빠졌고요 라인 날려버리기 아나 잡으러 가야지 아나 다운 오우 자리야 덕걸렸다 자리야 1층 동굴에 덕걸렸어요 음 빠졌어요 2층에 2가 아 왜 놀라 어 자리야 개피 어 이거 살짝 빼야 근데 자리야 초개피 어디가 겁나 아 나 못다 토개피 내가 막히라 나 막히라 써야겠네 나 막히라 썬 아흐흐흐흥 하나 만픽? 와 미친! 면상궁 면상궁은 오페시브 맞아 죽었어 나 한 번 빛을 볼게요 야 이거 자리야 자리야 아니 네 공싸야 개 웃겨 야 화보를 아무도 안 빌려주실대 오케이 오케이 아 뒤에 맞지? 뒤에서 맞자 자리야 예 뒤에서 맞죠 뒤에서 자리야 라인동으로 가죠 2분 20초? 세 턴 상대 팔아 공 빠졌고요 망치도 없고 자리야 공도 없고 저 간판쯤에 오면 비트도 없어요 뽕하고 디바 공밖에 없어요 간판쯤 오면 하나 서치네요 오케이 준비했어 자 떨어졌다 arriv다 와 뭐야? 터진 거 아니었어? 안돼? 아 우리 너무 합의 안 맞아 진짜 이거 판정 쓰레기야 분명히 터진 판정 들어왔는데 터지는 소리까지 났는데 딜 안들어왔어 상대 메르시 나왔어요 파르시네 파라 빼봐요 빼봐요 와 파라 잡는거였는데 바꿔야겠다 아 타이어 버려야지 그냥 솔져 되세요 솔져 네 메이가 또 나올거 같아 메이 공 못채올려나 아 끝났네 일단 파라 다운 최대한 밀어봐요 최대한 일단 파라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나도 없어 아나도 팔아오네 자리아 주는 쉴드 빠졌구요 메르시 반피 망치 빠졌고 어 상대 힐 벤 엄청 많이 됐다 메르시 먼저 잡아야되요 파라 볼게요 파라 옥상 오케이 오케이 10초 12초 파라 파라 반피 파라 오른쪽 파라 오른쪽 우리 솔져 자요 파라 다운 라인 힐 라인 힐 하나 다운 라인 힐 라인 힐 라인 힐 라인 힐 나이스 디바 와 이건 오케이 수고해요 다 잘하셨다 다 나이스요 저 기본 스킨일텐데요 아마 이거 기본 스킨일거야 이겼어 이겼어 최고의 수고하셨어요 예이 수고해요 와우 홀인원 가 저거 감정표였어 감정표였어 아 인사해가지고 저거는 밀렸다 아 아 아 아 아